미국 LA에서 진행 중인 CLF 컨퍼런스의 주강사로 지난 10일부터 LA를 방문 중인 박옥수 목사, 12일 오후에는 IYF 지도자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네 번째로 열린 이번 지도자 포럼에는 청소년 교육의 뜻이 있는 LA 사회의 정재계 인사 150여 명과 20여 개국 영사 및 경찰청 간부 등이 참석했습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IYF LA 지부의 김창영 지부장이 IYF의 활동 취재 및 성경을 통해 청소년들의 마음을 바꿔나가는 교육 철학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어 샌가브리엘 씨 토니 딩 시장은 인구의 65%가 청소년인 샌가브리엘 씨에서 꾸준히 청소년들을 위해 활동해준 IYF를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총령사 힐레 뉴먼과 알함브라 씨의 로즈마사 의원의 축사. 특히 뉴먼 총령사는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교육과 IYF의 교육 방향이 동일하다며 사회를 바꿔나가는 일에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라시아스 앞창단은 박옥수 목사의 지난 이스라엘 활동 영상을 배경으로 한 하바나길라 무대로 축하공연을 꾸몄습니다. 강사로 단에 오른 박옥수 목사. 요한복음 8장, 가늠 중에 잡혔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마음이 변해가는지 그 과정과 함께 IYF가 청소년들을 이끄는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마음의 세계를 통해 청소년뿐 아니라 그 울타리가 되는 가정 내 문제들을 해결하고 예수님이 주신 행복으로 청소년들의 마음을 채움으로써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잠들고 밝게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 일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는 당부도 남겼습니다. 이 일에 함께 하느라 일에 함께하여 청소년들이 가능한 상황을 내는 당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함께 하느라 청소년들이 많아졌고, 이 일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일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정말 알겠다는 얘기들에게도 참고로 인사드립니다. 행사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박옥수 목사와 인사를 나누며 사진을 찍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중국계 미국인들을 위한 방송 채널 신호TV에서도 이 모임을 취재해 지역사회에 알렸습니다. 박옥수 목사의 방문과 함께 진행되는 IYF 지도자 포럼으로 마음의 세계를 배우고 복음을 듣고 있는 LA 지역의 인사들이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앞으로 LA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IYF의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해봅니다. 굿뉴스TV 신동희입니다.